힐링가족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2차전제 산업,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신문기사도 나왔지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요. 앞으로 성장성, 수익성이, 그것은 제가 미리부터 연속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반도체, 국내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거기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고 더 안전한 필라델비아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 전기차 배터리를 봅시다. 2차전지. 앞으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들 인정하시죠? 그러면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과 한국이에요. 일본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과 한국이에요. 미국에는 세계 1등 리튬 생산업체 엘버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LIT 투자하고 있죠? 글로벌 리튬 투자하고 있죠? 거기 구성종목 1등이 미국의 엘버말이에요. 거기선, 거기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원료, 리튬을 생산하는 세계 1등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중국과 한국 중에 규모를 본다 그러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공급과 수요 반 이상이 중국에 몰려 있어요. 이미 자료를 보셔서 알고 계시죠? 또 우리도 만들지만 그 소재를 다 중국에서 받아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보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중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LIT, 차이나 전기차, 국내 2차전지 세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관련 주들, 배터리 주들, 동향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죠. 세계 1등 CATL이에요. 차이나 전기차의 BYD와 함께 구성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이 우리 LG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죠. CATL은 독보적이에요, 점점. 투자하는 금액도 완전히 반도체 설비 투자급이에요. 지금 현재 20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1년 동안 발표한 것만 해도 벌써 18조 원의 투자입니다. 국내외,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 배경에 정치인의 조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CATL이.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어요. 중국 CATL, 급성장 배경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일을 하던 투자회사가 있어요. 5년 전에 CATL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헌터 바이든 차남이 있던 투자회사에서. 5년 전에. 또 CATL이 설립 초기, 칭하이 공장 설립 당시에 중국 은행들은 국영기업이 아닌데도 설립 초기의 회사니까 그딴 아주 규모가 작았죠. 약 1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자들이 전 중국의 주석의 손자, 전 총리 일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배터리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옵니다. CATL이 이렇게 반도체 설비 투자급으로 10조, 20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걸 다 감당을 못하는 상태예요.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가요.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배터리 설비 확장하는 데 제동을 걸었어요. 너도 나도 확장하니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거죠. 연간 배터리 실제 생산량이 설비 능력의 50%를 꼭 넘도록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설비 확장을 하게끔. 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연간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 개발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이건 미래를 보면 좋은 거죠. 새로 투자 생산하는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도 기준치까지 다 정해줬어요. 에너지 밀도, 또 전기차 배터리 수명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배터리 생산 기업들의 기업들이 단순한 생산 설비만 확장하는 것보다 기술 개발과 성능 향상에 주력해서 요즘에 인산철 배터리 뜨고 있죠. 그 인산철 배터리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 전기차 호황에 따른 배터리 수요, 이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배터리 설비에 앞다퉈서 투자하는 움직임이에요, 다들. 그러니 중국 정부에서 배터리 설비 확장에 제동을 거릴 정도죠. 전기차 호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거예요. 2025년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1200기가와트시, 1200, 2030년 2700기가와트시 이렇게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2025년 1200, 2030년 2700. 그런데 2020년 작년에는 137기가와트시예요. 그거에 비하면 10년 새에 20배 정도 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데 공장을 더 짓지 않는 것은 미래의 수익을 남에게 갖다 바치는 꼴 이렇게들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배터리를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대요. 그 정도로 수요가 모자랍니다. 또 원료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가격이. 코발트, 리튬, 니켈 이런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원가가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업계 수익성이 당연히 또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거의 싹쓸이 했어요. 그래서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리고 CATL이 독일에 배터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독일 세계 최고 내용기관차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에 폴란드에다가 약 3조 정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에요. 이미 CATL이 폴란드 서부지역 두 곳을 시찰하고 부지 무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부지를 무색하고 다녔잖아요. 중국 현지 언론들 말은 CATL이 폴란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당연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대 라이벌이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의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죠? 또 폴란드는 독일보다 물가도 낮아요. 그러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물건을 만들어보지 않습니까? 세계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이 되니까 인건비, 물가 낮기 때문에. 거기다가 CATL은 BMW, 폭스바겐, 벤츠, 테슬라 웬만한 회사에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급 물량을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CATL이 해외 생산기지 건설에 공격적으로 나선 데에는 그만큼 전기차 호황으로 배터리 주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보통 BMW, 롤스로이스, 벤츠, 폭스바겐 다 계약했어요. 보통 6년 정도. CATL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전세계 배터리 탑재량 1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2위가 LG에너지 솔루션인데 그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 있죠? 리튬 인산철이라는. 그 배터리 방면에는 중국 시장 점유율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CATL이 반이에요. 리튬 인산철 다 중국인데 그중에서도 CATL이 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물량도 그렇고 앞으로 수주 들어올 물량도 예상을 해서 서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주가 떨어져요? 삼성전자 보세요. 다들 아시잖아요. 올주에 9만 천 원에서 7만 원까지 깨졌죠? 약 25% 정도 하락했어요. 삼성전자도. 그러니 한 거의 1년이 안 됐죠. 그렇죠? 1월 초부터 지금 12월까지니까. 얼마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1년이 아니라 한 10개월, 11개월 동안에 삼성전자도 25%나 하락했어요. 이런 걸 견뎌야만 돼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018년도 5월에 50대 1 액면 분할했죠? 5만 4천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 7, 8개월간 30% 하락했어요. 3만 원대로. 저는 그때도 룰루랄라 하고 그때는 팬데믹이 아니니까 해외로 저는 외국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외국으로 그냥 여행 다녔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주가 오르내림에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실린가족분들 중에 멘탈 강화를 지켜드려야 되고 또 새로 합류하신 분들은 주가 떨어지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실린가족분들의 일부 멘탈 강화가 아직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 아이고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제가 왜 무서워합니까? 주가는 다 올라가요. 아무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그 주식이 안 좋은 회사 매출도 별로 없어요. 매출이 점점 떨어져요. 이익 성장성도 없어요. 이런 회사 말고 그런 회사는 함부로 사면 안 되죠.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 섹터예요. 섹터. 금융, 건설, 기계, 배터리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한 종목이 아니라 한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와 배터리 앞으로 이제 시작 아닙니까? 누구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종목이 아니라 거기를 한꺼번에 그 섹터에 투자하는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경험을 과반수 이상이 아셨어요. 지금은 40만 명이지만 그때는 30만 명이었어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3월 달에 그러니 과반수 이상이 다 경험하셨죠? 만 사초에서 만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공포도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3월 24일 날 만 원이 깨졌었어요. 9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다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금 현재 가격만 해도 벌써 80%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느긋하겠죠. 올라갈 거야. 믿음이 있죠. 그 경험 다 했으니까. 그러나 근래에도 오신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3개 1등 애플도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보세요. 그렇게 기폭이 심하게 오르내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등락을 하면서 오르내려요. 그러니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